제가 그림을 좀 잘 못 그려서 사람처럼 보여요? 그렇죠 열심히 땅을 파고 있어요 그래요 이 사람이 땅을 팠더니 뭔가 보석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옆에 사람이 땅을 열심히 파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조금 팠더니 보석이 나와서 좋아하고 있고 이 사람은 열심히 팠는데 아무것도 나온 게 없으니까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보면서 이쪽으로 가야 되나 이쪽을 파야 되나 이쪽을 파야 되나 고민을 하면서 갈등을 할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학원에 나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두 달간 뭔가 공부를 했는데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배우긴 했는데 고생을 했는데 맨날 띵가띵가 카페 가서 놀면서 주식 좀 해가지고 돈 좀 벌었대요 그러면 공부하는 게 아무 소용이 없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이 사람이 좀 더 파고 들어가면 아마도 아마도 훨씬 더 큰 보석이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게 합격이에요 물론 이것만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닐 거예요 이걸 가지고 내가 잘 활용해서 뭔가 하고자 하는 걸 만들어가는 또 경쟁이 있을 거고 또 다른 노력이 있을 거예요 어쨌거나 지금 이런 상황에 있다고 해서 나중에 계속 이런 걸 생각해야 될 거예요 내가 좀 더 견딜 수 있는 의지나 노력 같은 게 더 필요할 때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값어치가 없거나 현재 내가 지금까지 노력했던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건 잘못됐다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의지가 필요하니까 필요하다라고 해서 공부를 시작해서 내가 이걸 얻어서 합격을 해가지고 뭔가 좀 더 발전된 삶이든지 행복을 얻게든지 이런 목표가 있다라면 이런 상태인 거예요 아직 눈에 안 보일 수 있어요 더 열심히 했는데도 안 보일 수 있어요 더 들어가면 좀 더 큰 뭔가 값어치 값진 것이 있을 수 있을 거니까 잘 견디시라고 하는 얘기고 아마 점점 갈수록 또 이제 힘든 상황이 좀 올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이야 그냥 학원 나와서 웃고 즐기고 하면서 그럴 수 있고 이 정도야 뭐 견딜만 하겠어라고 하겠지만 3개월 4개월 공부했는데 그런데 모의고사를 봤더니 20점이다 이러면 좀 이제 무너지는 부담이 좀 생길 거예요 그런데 어찌 됐구나 결과적으로 봤을 때 마지막까지 이렇게 견뎌내면 여기 합격률이 80% 정도가 돼요 100명 중에 다 100명 합격한다고 장담은 못해요 사실 그런데 뭐 떨어진 분들도 2년 더 하고 평균 합격률은 2년이에요 2년이 좀 넘어가요 평균 합격하는 기간이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은 1년에 합격하지만 못하는 사람은 3년 4년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꼭 1년에 합격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사실 사람마다 개별적인 능력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데 마지막까지 끝까지 버티고 노력하다 보면 거의 다 합격할 수 있을 거니까 노력하시라고 하는 얘기예요 감가 요인과 가격 원칙 보죠 감가 요인은 세 가지가 있는데 감가라는 건 뭐예요 값어치가 감해진다 부동산의 가치가 떨어지는 걸 감가라 그래요 감가시키는 요인을 원인을 세 가지로 우리의 감정평가에서 구분하는데 물리적 감가, 경제적 감가, 기능적 감가라 그래요 세 가지가 있는데 그런데 아까 우리가 물리적이라는 개념은 눈에 보이는 개념을 얘기해요 눈에 보이는 거 그러면 물리적 감가라는 건 뭐냐면 눈에 보이는 값어치 떨어지는 요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 뭐냐면 시간 경과에 따라서 마모되거나 파손되거나 노후화되는 거 눈에 보여요? 벽에 금간 거, 무너진 거, 쓰러지는 거, 낡은 거 이거 눈에 보이죠? 이런 걸 물리적 감가라 그래요 그래서 물리적 감가는 눈에 보이는 감가 마모 파손을 얘기한다 이렇게 쉽게 정리할 수 있어야 되고 이 경제적 감가와 기능적 감가가 중요해요 계속 따라다닐 녀석이고 감정평가에서 굉장히 중요한 감가인데 경제적 감가 이렇게 학자들이 이름을 붙인 이유가 경제적으로 가장 감가시키는 큰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걸 경제적 감가라고 붙여놨어요 아까 내부 구성 요소가 중요해요 외부 환경이 중요해요 외부 환경이 중요해요 그래서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를 가장 감하게 만드는 요인은 외부 환경의 적합성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주변 환경과의 부적합했을 때 나타나는 것이 이게 경제적 감가라 그래요 외부 환경이에요 외부 환경, 주변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 예를 들면 주택인데 주거용으로서 가장 가치가 높아야 되는데 주거용의 만족도가 커야 되는데 옆에 막 쓰레기 매립지 있고 공장들 막 산재해 있고 이러면 쾌적함이 없겠죠 그럼 주거용으로서 가치가 많이 떨어질 거예요 외부 환경과 적합하냐가 가장 중요한 거 그 다음에 기능적 감가는 부동산의 기능을 이 부동산의 기능을 수행하려면 이 부동산의 내부 구성 요소들이 잘 갖춰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내부 구성 요소가 올바르게 결합이 안 됐을 때 가치가 떨어지는 걸 기능적 감가라 그래요 그래서 내부 구성 요소 이거 뭐라고 한다? 설계, 설비 등이라 그랬죠 설계, 설비 등에 구조형식 디자인 등이 불균형을 이뤘을 때 가치가 감해지는 걸 이걸 기능적 감가라 그래요 예를 들면 50평 아파트가 있어요 50평 아파트가 있는데 방이 두 개밖에 없어 거실은 주방은 어마어마하게 커요 화장실은 또 하나밖에 없어요 천장은 너무 높아서 냉난방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50평 아파트가 크니까 가치가 좀 높게 형성될 만한데 이 구조가 보니까 방은 하나밖에 없고 주방은 요즘 요리 별로 안 하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어찌 되거나 주방만 크고 거실은 뭐 좁고 화장실은 하나밖에 없고 천장은 너무 높아서 냉난방비 많이 들어가고 이런 상태라면 이 50평의 아파트 값어치가 떨어질 거예요 이런 것들은 기능적 감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설계, 설비라 그러고 내부 구성 요소라는 말로 다 포함돼요 삼축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가 요인 세 가지가 있는데 물, 경, 기가 있더라 물리적 감가는 눈에 보이는 감가 마모, 파손 등의 감가를 얘기하고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아서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경제적으로 가장 큰 감가 요인이니까 이걸 경제적 감가라고 했고 부동산의 기능을 수행하려면 내부 구성 요소인 설계, 설비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해요 30층 아파트인데 엘리베이터가 엄청 느려가지고 한 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막 5분 걸린대요 5분, 3분 걸리면 이건 어때요? 가치가 떨어지겠죠? 30층 높이 있는데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렇게 감가되는 건 이런 건 다 내부 구성 요소, 설계, 설비 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라고 얘기하면 설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 됐거나 이런 것들을 기능적 감가 기능을 제대로 작동을 못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가 요인 세 가지 물, 경기 외워놔야 돼요 물리적, 경제적, 기능적 감가 이것과 연관 지어주려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건데 가격 원칙이 있어요 가격 채 원칙 이 원칙은 뭐냐면 부동산의 가치가 올바르게 형성되기 위해서 좋은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규칙성이 있더라 이런 원리가 있는데 이런 걸 가격 원칙이라 그래요 총 13가지가 있는데 13가지를 다 외우기는 좀 힘들 건데 우리 시험 문제에서 두 가지가 95% 나오고 있어요 가격 원칙 문제가 나오면 이 두 가지만 정확히 알면 가격 원칙 문제는 거의 다 95% 다 풀어낼 수가 있어요 두 개가 가장 중요한데 균형의 원칙과 적합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균형의 원칙, 적합의 원칙 균형의 원칙을 보니까 내부 구성 요소의 결합 비율이 균형을 이루어야 균형을 이루어야 된대요 내부 구성 요소의 결합이 균형을 이루어야 올바른 가격이 형성된다라는 거래요 내부 구성 요소가 뭐였어요? 설계, 설비 이 말이 나오면 언제나 설계, 설비 등을 얘기한다 얘들이 올바른 결합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아까 50평 아파트인데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더라 30층인데 엘리베이터가 너무 느리더라 예를 들면 또 이런 거죠 큰 상가가 있는데 큰 상가인데 5인승짜리 엘리베이터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큰 상가 건물에 가치가 높아야 다져요 낮죠? 그럼 무슨 감가가 일어난 거예요? 기능적 감가가 일어난 거죠? 무슨 원칙에 위배됐어요? 그렇죠? 균형의 원칙에 위배된 거예요 즉 균형의 원칙에 위배되면 무슨 감가가 일어나냐면 기능적 감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머릿속에 이렇게 암기해놓을 건데 기형이라고 외울 거예요 기형 우리가 암기 코드를 만들 때 아직 암기 코드가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제가 여기다가 더 뭘 붙여가지고 개개, 기형 이렇게 외울 거예요 어찌 됐거나 균형의 원칙과 기능적 감가가 서로 연관돼 있어서 떨어질 수가 없는 관계예요 즉 균형의 원칙은 내부 구성 요소가 서로 올바르게 결합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결합이 안 돼서 가치가 떨어진다 즉 균형의 원칙에 위배되면 기능적 감가가 일어나는 거예요 즉 50평 아파트가 있는데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어서 가치가 떨어졌다 그럼 이걸 우리가 학문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균형의 원칙에 위배되네 그래서 무슨 감가가 일어난 거예요? 기능적 감가가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적합의 원칙 외부 환경에 적합해야 올바른 가격이 형성된다 외부 환경과 잘 어울려야 가치가 올바르게 형성된다는 거예요 외부 환경과 어울리지 못하면 가치가 떨어지겠죠? 무슨 감가라 그래요? 경제적 감가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적합의 원칙이 입에 되면 경제적 감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암기할 때 경합이라고 외울 거예요 경합 경합 경쟁한다를 경합이라 그래요 가장 중요한 암기 코드인데 나중에 외부 지역 부인이 경합한다 이렇게 외울 거예요 암기 코드로 암기 코드 중에 가장 중요한 암기 코드예요 무조건 한 문제 이상이 나와요 이 암기 코드와 관련지어서 외부 환경에 적합해야 된다 외부 환경에 적합하지 않으면 감가가 일어난다 즉 외부 환경에 적합해야 되는 거 적합의 원칙 이 적합의 원칙이 입에 되면 무슨 감가? 경제적 감가 경합이고 이게 지역 분석에서 또는 지역화, 국지화 부동성, 인접성과 관련돼 있어요 이건 나중에 차차 배울 거고 어쨌거나 완성된 암기 코드는 아니지만 지금 이제 무조건 지금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균형의 원칙은 내부 구성 요소의 결합이 올바라야 올바른 가치가 형성됐는데 이 균형의 원칙에 입에 되면 감가가 일어날 텐데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라고 하고 외부 환경과 적합해야 올바른 가치가 형성된다가 적합의 원칙인데 적합의 원칙에 입에 되면 무슨 감가? 경제적 감가가 나타난다 이렇게 해석해요 감가 요인과 가격 원칙이고 자 가격 원칙 한번 문제 볼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문제 푸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가격 원칙이 나올 때 다 보려고 하지 말고 무조건 균형의 원칙이나 적합의 원칙을 먼저 봐야 돼요 우리 시험 문제는 지금까지 수분원이 나왔을 때 19번이 다 균형의 원칙과 적합의 원칙 두 개의 문제였으니까 두 개만 정확히 알면 풀 수 있었으니까 최유의의 이용 모르겠고 모르겠고 모르겠는데 보니까 2번과 3번에 균형의 원칙과 적합의 원칙이 나와 있어요 그럼 먼저 한번 풀어보죠 균형의 원칙은 구성요소 결합에 대한 내용으로 맞아요 이 구성요소가 뭐예요? 내부 구성요소를 얘기하는 거죠 이 결합이 올바르게 균형되어 있느냐 이거에 대한 원칙으로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과잉 부분 균형을 이루지 못했대요 뭐 결핍이 됐든 과잉이 됐든 뭔가 균형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너무 오버되어서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원가법을 뭔가 나중에 배울 건데 이걸 적용할 때 무슨 감가? 이거예요 기능적 감가로 처리한다라고 나와야 돼요 균형의 원칙에 예배되면 기능적 감가와 관련된다 내부 구성요소의 결합이 제대로 안 됐으니까 기능을 제대로 못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3번에 보니까 적합의 원칙은 부동산, 입지, 입지 위치한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위치한 장소와 인근 환경 이 위치한 장소와 인근 환경 영향을 고려하는 거 맞아요 외부 환경과의 적합성을 따지는 거니까 외부 환경, 인근 환경과 입지가 잘 어울리는지를 따져보는 거죠 맞는 지문이에요 얘가 틀린 거죠 답은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기출문제 계속 풀어볼 건데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해줄 거예요 이런 대체 원칙이나 예측 변동의 원칙이 뭐다 설명해주겠지만 답은 지금까지 우리 기출문제의 역사는 균형의 원칙과 적합의 원칙으로 끝났으니까 다른 문제 한번 보죠 23회에 나왔던 문제를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원칙이 나왔지만 우리는 먼저 균형의 원칙과 적합의 원칙을 먼저 보는 거예요 보니까 여기 이렇게 나왔어요 균형의 원칙은 내부적 관계의 원칙인 적합의 원칙과는 대조적인 의미로 문장을 좀 어렵게 냈어요 출체자가 자 보죠 균형의 원칙은 이 말은 여만큼을 빼고 의미는 이런 거예요 균형의 원칙은 부동산의 구성요소 무슨 구성요소? 내부 구성요소의 결합에 따른 가장 좋은 이용을 강조하는 것이다 맞아요 여기는 맞죠 균형의 원칙은 이런 거다 근데 중간에 수식어를 집어넣었어요 이것과는 반대적으로 라고 나왔죠 근데 내용을 보니까 내부적 관계의 원칙인 적합의 원칙과는 대조적인 의미로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 적합의 원칙을 내부적 관계의 원칙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문장을 보니까 그러니까 균형의 원칙은 내부 구성요소 결합에 따른 원칙인데 여기서 내부적 관계의 원칙인 적합의 원칙과는 얘하고 얘는 동급으로 본 거예요 얘를 수식하는 얘기니까 이것과는 대조적인 의미로 라고 나왔는데 뭐가 틀린 거예요? 적합의 원칙은 내부적 관계가 아니라 외부 환계니까 외부적 관계의 외부 요인과의 관계의 적합의 원칙과는 반대로 내부 구성요소 결합에 의해 결정되는 거다라고 나왔어야 되는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번 23에 나왔던 출제자의 의도도 균형의 원칙과 적합의 원칙 제대로 알고 있어?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가격의 원칙은 가장 중요한 게 균형의 원칙과 적합의 원칙 균형의 원칙에 의비되면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 적합의 원칙에 의비되면 경제적 감가 내부 구성요소의 결합과 관련된 건 균형과 기능적 감가고 외부 환경과의 영향을 따질 때는 적합의 원칙, 경제적 감가 이걸 이제 연관성을 충분히 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감정평가에서 틀렸던 지문이 3번이었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감정평가에 들어가서 자 이 표는 100%에 100% 시험 문제에 100% 나오는 거예요 100% 그러면 절대로 안 틀려야 되겠죠? 무조건 다 외워야 돼요 한 문제가 아니라 감정평가에서 한 문제 이상이에요 한 문제가 나올지 두 문제가 나올지 세 문제가 나올지도 몰라요 가장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고 반드시 시험 문제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무조건 외워야 돼요 자 일단 우리가 감정평가를 얘기할 때 방식과 방법이 있어요 세 가지 방식이 있고 일곱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3방식, 7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세 개 방식에 일곱 가지 방법이 있더라 자 세 개 방식을 보니까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 이렇게 있고 각각의 일곱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격을 부동산의 가격을 감정평가하는 경우가 있고 임대료를 감정평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임대료를 줄여서 우리가 임료라고도 얘기해요 임료 가격을 다른 말로 가액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각각 가격과 임료, 가격과 임료 여기 뭔가 하나가 더 있긴 하지만 그래서 총 세 가지 방식에 일곱 가지 방법이 있더라 3방식, 7방법이라 그래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이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 어떻게 감정평가를 시작하게 되냐면 원리가 야 이 부동산이 얼마야? 얼마의 값어치가 있어? 라고 얘기할 때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야 이거 만드는데 한 5억 정도 들어갔어 만드는 데 들어간 총 비용이 5억 정도 돼 그러면 이거 5억 정도 되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만드는 데 들어가는 총 비용을 뭐라고 해요? 원가라 그래요 우리 장사할 때 야 원가도 안 남아 이 얘기는 만드는 데 들어간 순수한 총 들어가는 비용이 있죠? 비용의 합을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의 합을 원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만드는 데 이 정도 들어갔잖아 원가가 이 정도니까 이 정도 값어치 있는 거 아니겠어?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걸 원가 방식이라 그래요 자 두 번째는 비교한대요 비교 자 그러면 비교할 때는 비슷한 걸 비교해요 야 이 부동산이 얼마야? 라고 했는데 야 시장에서 보니까 이것과 비슷한 것이 한 5억 정도의 거래되던데 너랑 거의 비슷한 것들이 5억에 비슷한 걸 대체지라 그래요? 보완지라 그래요? 여보세요? 표용이 비슷한 걸 대체한다 대체한다 비슷하니까 대체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비슷하니까 대체한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살 때 안 산다였죠 비슷하니까 이거 하나 샀어요 이거 샀으면 비슷한 거 다른 거 살 필요가 없었고 이걸 못 샀어요 뭔가 어떤 원인이 있었는데 못 샀는데 이거 못 산 대신에 비슷한 거 하나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대체제를 그렇죠? 살 때 안 사거나 안 살 때 사는 걸 대체제 관계라고 배웠지만 비슷한 재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콜라 먹고 싶은데 코카콜라가 없어요 그럼 펩시 먹는 거예요 코카콜라 먹으면 펩시 먹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제는 비슷한 재화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재화가 이 부동산이 얼마야? 라고 우리가 판단할 때 야 이것과 비슷한 대체제들이 대체제들이 5억 정도의 시장에서 거래되던데 그럼 너도 5억 정도 하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비교할 수 있을 거예요 대체제를 비교해서 비교해서 구하는 걸 비교 방식 수익은 이 임대료가 수익률을 한번 따져볼게요 수익률 10%라고 해보죠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100원을 투자할 때 1년에 얼마 버는 거예요 연수익률이 10%라면 10원 버는 거죠 투자액에 대한 수익을 수익률이라 그랬어요 수익률이 만약에 10%라고 가정했을 때 일반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부동산의 가치를 정할 때 수익률이 10%를 적용한다고 해보죠 이건 뭐 지역마다 시대에 따라 다 다르게 감정평가사가 적용을 하겠는데 10%래요 그런데 이 부동산이 이 부동산이 1년에 1억을 본대요 자 그러면 수익률을 10% 적용했을 때 총 얼마 투자해야 돼요? 그럴 줄 알았어요 수익률이 10%래요 그러면 여기에 총 투자액분의 수익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10%라는 건 0.1 맞아요? 수익이 1억이래요 이게 얼마 돼야 돼요? 10억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총 투자액을 우리가 가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맞죠? 부동산에 총 10억을 투자했다? 그럼 가격이 얼마인 거예요? 10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야 지금 감정평가할 때 적용되는 수익률이 10%라면 이 부동산이 1년에 1억을 버는 부동산이에요 그럼 얼마의 값어치 정도 줄 수 있겠어라고 할 때 10억이라는 부동산의 가격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평가하는 걸 수익 방식이라 그래요 얘가 1년에 얼마 정도 벌 수 있겠다 물론 과거예요? 미래예요?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 암호 많이 벌었다 이건 중요하지 않고 미래에 얼마 벌 것 같다라고 정확히 예상을 했을 때 1년에 1억 정도 벌 거라고 예상되는 부동산이라면 수익률 10% 적용하면 10억 정도 값어치 있는 거 아니겠어? 라고 얘기하는 걸 수익 방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세 가지 그냥 무조건 외우지면 이게 어려워요 단어들이 다 원가라는 건 얘가 비용의 합이라는 단어를 알아야 돼요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의 합을 우리가 원가라고 하니까 만든 게 얼마 들어갔으니까 얼마 정도 되겠다라고 하는 걸 원가 방식 비슷한 게 시장에서 이 정도 거래되니까 너도 이 정도 하지 않겠어?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방식을 비교하니까 비교 방식 돈 얼마 버니까 이 정도 값어치 있지 않겠어? 수익 방식이라 그래요 이런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걸 산방식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 산면성은 뭐냐면 가격의 세 가지 측면의 성질을 얘기해요 가격의 세 가지 측면의 성질 가격이 결정되는 건 세 가지 성질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비용에 의해서 결정돼요 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니까 가격이 좀 되겠지 않겠어? 라고 하니까 이걸 바탕으로 무슨 방식? 원가 방식이 생겼어요 그래서 비용을 바탕으로 이 비용과 원가를 이제 떼어놓으면 안 돼요 무조건 외우면 안 되고 원가는 비용의 합이니까 비용성을 바탕으로 원가 방식 만들어졌지 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비교는 시장에서 비교하는 거죠 시장에서 거래된 뭐? 사례 거래된 것을 이거 실제 거래된 것을 사례라 그래요 이 사례를 비교할 거예요 물론 비슷한 걸 비교하겠죠 비슷한 사례를 비교하는데 이 사례들이 즉 사례를 비교해서 값어치를 평가하겠지만 이 사례가 어디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시장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성을 바탕으로 하여 비교 방식이 나타났다 수익은 수익성이에요 자, 그래서 각각 연결 짓는 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예요 자, 원가 방식은 뭘 바탕으로 했다? 가격, 삼면성에서 비용성 원가가 비용의 합이니까 비용성을 바탕으로 원가 방식이 만들어졌고 비교 방식은 비교하는 거죠 뭘 비교해요? 사례를 비교할 거예요 근데 사례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시장에서 거래된 사례를 끄집어 내다가죠 비교하는 거니까 비교 방식은 시장성을 바탕으로 했다 수익 방식은 수익성을 바탕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삼면성, 가격의 삼면성에다가 이걸 바탕으로 기초하여 삼방식이 만들어진 거예요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 이 단어들을 외울 때 단어 뜻을 해석하고 공부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이제 각각 방식에 가격과 임료, 가격과 임료가 있는데 자, 이런 단어는 좀 이제 암기 먼저 할게요 가장 중요해요 자, 원적이라고 외울 거예요 원적 그 다음에 환분이라고 외울 거예요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거의 뭐 시험 문제 매년 나와요 원적, 환분 그래서 원적, 환분 원적, 환분 이렇게 외울 건데 자, 원가 방식의 가격을 정하는 건 원가법이에요 원가법 임료 정하는 건 적산법이라 그래요 자, 이건 이제 자세히 적산법을 좀 이해하려면 나중에 우리가 3, 4월 달쯤 가야 적산법의 임대를 구하는 건 얘보다는 좀 덜 중요해요 나중에 배울 거니까 일단 좀 암기할 건데 원적, 원가법, 적산법 가격, 임료예요 가격, 임료 자, 그 다음에 수익 방식에서 가격은 수익환원법 임료는 수익분석법이에요 환분이라고 외울 거예요 가격, 임료 그래서 가격, 임료 가격, 임료 원가 방식의 가격, 임료는 원적, 원가법, 적산법 수익 방식의 가격, 임료는 환분 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각각 좀 해석을 해볼 거예요 이게 이게 아까 우리가 가치의 정의를 외웠어요 가치의 정의가 뭐다? 미래 뭐를? 편익을 편익은 금전, 비금전 모두 포함되지만 사실 금전적인 게 중요해요 쉽게 얘기하면 미래 수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 수익을 뭐하여? 언제 값으로?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이죠 그 가치의 정의로부터 비롯된 감정평가 방법이 수익환원법이에요 중요해요 사실 그래서 수익을 환원한대요 자 보죠 장래 수익을 뭐하여? 환원하여 같이 정하는 거죠 이 말 그대로예요 수익환원법 장래 장래 수익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가격 정하는 건 수익환원법 자 그 다음에 입료를 정하는 건 수익분석법이에요 일단 이 과정을 좀 외우려면 원적환분이라고 암기해놔야 돼요 원적환분 자 원가 방식이 있고 비교 방식이 있고 수익 방식이 있는데 원가 방식에 가격 정하는 건 원가법 입료 정하는 건 적산법 원적 수익 방식에서 가격 정하는 건 수익환원법 입료 정하는 건 수익분석법 원적환분 꼭 기억해놔야 돼요 암기코드예요 원적환분 자 그럼 이제 비교 방식은 비교하다 보니까 비교할 때 가격을 비교할 때 뭐랑 비교하냐면 사례랑 비교할 거예요 거래 사례와 비교한다 비교법 거래 사례 비교법 이건 뭐 어렵지는 않죠 단어가 거래 사례를 비교하는 거니까 비교 방식이니까 비교해요 임대료는 뭘 비교해야 돼요 임대 사례를 비교해야 돼요 그래서 임대 사례를 비교하는 임대 사례 비교법 가격은 거래 사례 비교법 임료는 임대 사례 비교법 색깔 칠해져 있는 토지는 토지는 감정평가 원칙에 토지의 가격을 정할 때는 다른 거 쓰지 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가법이나 원가 방식이나 수익 방식을 쓰지 않아요 토지는 원칙적으로 기본적으로 원가 방식을 토지 쓸 수 있을까요? 없어요? 왜 없어요? 토지는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만들 수가 없어요 이미 지구가 탄생될 때부터 만들어져 있는 거지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이라는 걸 아예 구할 수가 없어요 원가법이 아예 근본적으로 불가능해요 비교 방식을 쓸 건데 비교할 때 마음대로 비교해가지고 너희들 마음대로 정하지 말고 원칙은 감정평가에서 토지 가격을 정할 때는 공시지가 기준에서 정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중요한 거 비교법이 아니에요 비교법 비교법이죠? 기준법이에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정해라 라고 법에서 정해놨어요 토지 가격을 정할 때는 공시지가 기준법이라 그래요 그런데 공시지가는 나라에서 토지나 주택을 공시해줘요 들어봤어요? 그렇죠? 들어봤죠? 주택에 대해서 주택 가격을 공시하기도 하고 토지의 가격은 공시지가 라고 해요 지자가 땅지자니까 하는데 사실 정해주는 것이 공시지가가 두 가지가 있어요 표준 공시지가가 있고 개별 공시지가가 있어요 자 그러면 찍어봐요 대충 공시지가는 표준을 기준으로 잡겠어요? 개별을 기준으로 잡겠어요? 기준 잡아주는 거 표준이에요 알겠어요 찍지 말고 표준을 얘기해요 표준 나중에 배울 건데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토지 가격을 정한다라는 거예요 자 공시지가 한번 잠깐 얘기해 볼게요 공시지가를 얘기할 때 나중에 또 자세히 좀 배우긴 할 건데 자 이 지역이 넓은 지역이 있는데 땅들이 많아요 이렇게 소유권에 의해서 이렇게 여러 개 분리가 됐어요 자 그럼 이제 나라에서 땅값을 기준을 잡아서 어느 정도 되겠다라고 정부가 좀 알고 있어요 자 나라에서 땅값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세금 맞아요 세금이에요 세금 세금을 걷어들이려고 실제 공시지가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한 65% 정도 공시지가 좀 올라서 65에 70% 정도 형성되어 있는데 시장에서는 평당 100만 원 거래되면 공시지가가 한 70만 원 정도 이렇게 형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나라에서 공시지가를 정하는 이유는 세금을 정하기 위해서예요 자 그러면 나라에서 기준 잡는 땅 가격들이 다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먼저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지역에 대표되는 땅을 하나 정해요 대표되는 땅을 얘가 기준되겠네 얘가 대표성이 있네 그래서 대표성이 있는 땅을 정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표준지라 그래요 표준지 즉 지가에 지가를 알아내기 위해서 땅 가격을 알아내기 위해서 국장이 먼저 대표성이 있는 토지 하나를 잡아요 이걸 표준지고 이 표준지를 잡으면 국장이 2인 이상의 감정평가사나 감정평가 법인에게 의뢰해서 감정평가를 해요 한 사람이 하면 눈팅이 쳐서 잘못 나올 수도 있으니까 두 개 세 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정해요 표준지 공시지가를 정해요 그러면 이 대표성 있는 토지에 대해서 감정평가한 객관적인 가격이 나오겠죠 이 가격을 정해놔서 이걸 바탕으로 가격을 비교하고 기준 잡을 수 있는 가격 비준표를 만들어요 가격 비준표 가격을 비교하고 기준 잡을 수 있는 표라고 그래요 가격 비준표를 누구에게 주냐면 시군구청장에게 줘요 그러면 얘는 표준지는 감정평가해서 정해진 가격이 있죠 근데 사실 토지의 가격을 다 정해서 세금을 매기려면 이것만 알면 안되고 나머지 토지의 가격들을 다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나머지 토지들은 다 뭐라고 하냐면 개별 공시지가가 있어야 돼요 개별 공시지가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모든 땅을 다 감정평가하기는 어렵잖아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장이 대표되는 표준지를 정해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감정평가해서 정해놓고 이걸 바탕으로 가격을 비교하고 기준 잡을 수 있는 표를 만들어서 시군구에게 주면 시군구는 사무실에 앉아서 이 토지는 얘에 비해서 뭔가 좀 우세하네 얘에 비해서 뭔가 열세하네 뭔가 좀 부족하네 값어치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기준표가 있어요 이거에 따라서 사무실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얼마, 얘는 얼마 평당, 얘는 얼마, 얼마 이렇게 정할 수 있겠죠 요즘은 평당이 아니라 제곱미터당 쓰겠지만 그래서 다 뭘 정하냐면 개별 공시지가를 정해서 이걸 가지고 이제 발표를 하죠 발표하는 이유가 뭐예요? 세금 얼마 매기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가격이 얼마 되니까 재산세 얼마, 종부세 얼마 이렇게 매기겠다 그래서 중요한 건 개별을 정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정부가 돈 받으려고 그래요 과세하려고, 과세하려고 토지의 가격이 필요했던 거예요 가격이 얼마니까 얼마 세금 매길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땅에 정부가 알고 있는 공시지가가 있어요 공시지가를 정하는 기준은 먼저 국장이 얘는 국토교통부장과 우리 줄여서 국장이라고 할 거예요 국장이 대표성 있는 토지를 하나 정해요 표준지 감정평가사 2인 이상 고용해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정해요 이걸 바탕으로 가격 비준표를 만들어서 이걸 누구에게 준다? 시군구에게 줘요 그럼 시군구는 사무실에 앉아서 얘에 비해서 우세 안에 열세 안에 그러면 가격이 다 정해지겠죠? 그래서 넓이에 따라서 가격을 다 정해요 그걸 뭐라고 한다? 개별 공시지가라고 한대요 개별 공시지가를 매기는 이유는 뭐냐? 정부가 돈 받아내려고 그래요 세금뿐만 아니라 나라 땅을 쓰고 있다면 사용료도 받아야 돼요 부담금이라는 것도 있죠? 우리 개발 부담금 하나 배울 건데 우리 학교는 해서 이런 부담금을 매기거나 세금을 걷어들이거나 사용료를 받기 위해서 정부가 돈을 받기 위해서 가격이 필요하다 이걸 개별 공시지가라고 그래요 정부는 모든 땅들에 가격표가 다 정해져 있어요 이때 표준과 개별이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 표준지로 선정된 가격은 표준지 공시지가가 있죠? 얘를 개별을 산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와요 개별을 산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모든 땅이 개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얘는 이미 표준지 공시지가가 있죠? 따로 가격을 정할 필요가 없겠네요 표준지 공시지를 개별로 본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국장이 이렇게 정해놨는데 시공구가 다시 이거 개별 얼마 이렇게 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표준지로 선정된 경우는 개별을 별도로 산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설명 들었으니까 얘가 다시 뭔가 기준을 잡아준대요 기준을 잡아주려면 뭐가 기준이에요? 표준이에요? 개별이에요? 표준이에요 표준 표준이 언제나 기준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 지역의 대표성 있는 기준 잡아주는 토지는 표준지 공시가예요 그래서 표준지 공시가의 예효력이 뭐냐 이렇게 나올 때 토지 가격의 기준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토지 가격을 정할 때 무슨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공시지가 기준법인데 이때 공시지가가 뭐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나머지 토지 가격을 다 정한다라고 이 법령의 원칙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표준지 공시가의 효력 중에 하나가 뭐예요? 토지 가격에 뭘 잡아준다? 기준을 잡아주는 거예요 이걸 표준지 공시지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찍더라도 여기 개별 들어가면 안 돼요 표준지 공시가를 뭐하여? 기준하여 여기에 비교법이 아니라 뭐? 기준법이에요 얘 비교, 비교법이지만 얘는 기준법 이렇게 해서 3방식 7방법이 나왔어요 이 내용은 아직 몰라도 돼요 그냥 대충 그런가 보다라고 하고 나중에 자세히 또 배울 거니까 그래서 표준지와 개별이라는 게 있더라 이렇게 해서 총 3방식 7방법이 이렇게 나타나게 됐어요 3방식에서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이 있더라 그러면 원가 방식은 무슨성? 산면성 중에 비용성 비교 방식은 시장의 사례니까 시장성 수익 방식은 수익성 이렇게 와야 되고 각각 가격과 임료를 정하는데 먼저 원가 방식과 수익 방식에서 우리가 가격 임료를 원저, 환분, 원가법, 적산법, 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 이렇게 정해지고 비교 방식에서는 가격은 거래 사례 비교법 임료는 임대 사례 비교법 만약에 토지의 가격을 정할 때는 비교 방식을 써라 라고 감정평가 법령에 나와 있어요 비교 방식을 쓰는데 무슨 방법을 쓰냐 비교 방식, 방식에서는 비교 방식인데 무슨 방법을 쓰냐 라고 한다면 방법은 공시지가 기준법 이 말 뜻은 뭐를 기준으로 하여 토지 가격을 정한다 표준지 공시가를 뭐 하여 기준으로 하여 어쩌고 저쩌고 하여에서 가격을 토지 가격을 정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3방, 7방 뭐 무조건 외워야 돼요 무조건이에요 100% 시험 문제 나온다 그랬으니까 이거 틀리면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무조건 외워야 되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나온 것들이 있을 건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온 것들이 있다고 해보죠 그러면 이때 나온 금액은 아직 감정평가액이 아니에요 이걸 시산가액이라 그래요 미스예요 시산가액 시작해서 계산 처음 시작 계산 계산을 처음 시작해서 만들어진 가액이라 해서 시산가액이라 그래요 이 시산가액을 얘는 아직 감정평가액이 아니에요 시산가액을 뭐 해야 되냐면 조정을 해서 시산가액을 조정해서 최종적인 감정평가액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법령에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여기에 만약에 부동산이 있을 때 이 부동산을 3방식 칠 방법을 이용해서 가격을 정한다고 해보죠 가격을 정한다고 해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부동산에 원가법일 수도 있고 거래사례 비교법 토지는 아니니까 공시지가 기준법을 안 쓰겠죠 수익환원법을 쓸 수도 있겠죠 그렇죠 세 가지 방식 다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만약에 원가법으로 했다 원가법을 쓸 수 있고 거래사례 비교법을 쓸 수 있어요 토지는 아니니까 공시지가 기준법은 안 쓸 거고 그다음에 수익방식인 수익환원법을 쓸 수 있겠죠 이렇게 썼는데 세 개 다 구한 가격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그래서 등가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요 등가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등가 가격이 똑같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어떤 방법을 택했다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더라 예를 들면 원가법으로 하니까 얘가 5억이 나왔어요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하니까 6억이 나왔고 수익환원법은 7억이 나왔대요 그럼 다 다르죠 어떤 걸 써야 돼요 이럴 때 우리가 항상 하는 건 무슨 평균 가중평균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평가사가 이제 야 이 건물은 사실 거래사례 비교법이 가장 중요해 그러니까 얘 중요도를 한 70% 잡고 얘는 좀 덜 중요하니까 10% 잡고 얘를 한 20% 정도 중요도를 부여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얘기해서 이것들을 조정해서 최종적인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시산가액 지금 이렇게 감정평가 방법으로 얻어진 이 금액들을 뭐라고 하냐면 이걸 시산가액이라 그래요 여기에다가 중요도 이 비중들을 고려해서 이걸 조정을 한대요 이 조정은 무슨 평균? 가중평균을 해서 최종적으로 얼마다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이걸 시산가액의 조정이라 그래요 당연히 한 방법을 얼마다라고 하면 정확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등가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다 보니까 이건 좀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어찌 되거나 각각의 방법에 따라서 다른 금액이 나올 거니까 조정해야지 않겠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법령에 각각으로 얻어진 건 시산가액이고 이 시산가액을 뭐 해서? 조정해서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거예요 무슨 평균한다? 우리가 평균값을 구할 때는 언제나 가중평균을 통해서 구한다라는 거였어요 중요한 거 3방식, 7방법 무조건 외워야 되고 자 일단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보죠 자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 이렇게 있는데 어떤 삼면성부터 기초한 거냐 이렇게 얘기할 때 원가 방식은 무슨 성? 비용성 원가는 비용의 합이니까 총합이니까 비용성을 바탕으로 했고 비교 방식은 시장에 있는 사례를 비교하니까 시장성을 바탕으로 했고 수익 방식은 수익성 자 각각 방식에 이제 가격과 임료를 정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7가지 방법이 있어요 일때 원가 방식은 원적, 수익 방식은 환분 그래서 원가법, 적산법, 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 이렇게 있고 자 비교 방식에서는 가격은 거래 사례 비교법, 임료는 임대 사례 비교법 토지일 경우는 비교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쓰는 방법을 뭐라고 한다? 공시지가 기준법이라 그래요 기준법 자 이렇게 딱 암기해놔야 되고 자 계속 보니까 계속 나와있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 무조건 틀리면 안 돼요 매년 나오는 문제니까 자 가로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른 거라고 나왔어요 자 원가 방식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원적이 있죠 그래서 원가법이 있고 가액 정할 때 적산법 등이 있대요 뭐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 방식이다? 비용성 비용성 찾을 수 있어야 돼 이렇게 비용성 자 비교 방식 비교 방식은 거래 사례 비교법, 임대 사례 비교법이 있죠 무슨 성 바탕으로 했다? 시장의 사례를 바탕으로 한 거죠 거래 사례 비교법, 임대 사례 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이렇게 나왔죠 그 방식 및 뭐가 하나 더 있네 뭐 있어요? 공시지가 기준법이죠 29에 나왔을 때 오 얘 맞네 공시지가 비교법 얘 보니까 얘는 수익 방식이 맞아요 1번 찍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뭐가 틀렸어요? 얘가 틀린 거예요 비교 방식이 아니라 공시지가 기준법이라고 나와야 돼 기준법 이렇게 자 디귿 보니까 수익 환원법, 수익 분석법 무슨 방식? 수익 방식 수익 방식 이렇게 찾아야 돼요 그래서 4번이 답인데 대충 보고 1번 찍은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차이가 나머지 거래 사례는 비교법 임대 사례도 비교법인데 공시지가는 기준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 실수하면 안 되고 한 번 나왔지만 다시 얼마든지 또 나올 수 있는 속임수니까 공시지가 기준법 뭐 공시지가를?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치사하죠 원래 치사야 문제라 공부라는 게 자 어찌 됐거나 근데 뭐 가볍게 웃어 넘길 수 있어야 돼 어 이런 거 속여서 냈네라고 웃어줄 정도 돼야 돼요 사실 그거 준비하는 거고 우리가 비용성 공시지가 기준법 수익 방식 그러니까 환 분이 있고 수익성의 원리의 기초한 이렇게 나온 거죠 자 이런 거 또 역시 1분 안에 정확히 찾아낼 수 있어야 되고 자 또 보죠 자 원가 방식이래요 가격은 원가법 임료는 적산법 원적이죠 원적이죠 무슨성의 원리 비용성 그럼 얘 답 하나밖에 없네요 땡큐한 거죠 그냥 넘어가야 돼요 답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 비교 방식은 시장성의 원리 가격은 뭐? 거래 사례 비교법 임료는 임대 사례 비교법 여기 하나 더 추가할 수 있죠 뭐라고? 공시지가 기준법 이렇게 추가할 수 있을 거예요 수익 방식은 수익성의 원리인데 가격은 수익 환원법 임료는 수익 분석법이죠 수익 분석법 얘가 중요하죠 그래서 수익 분석법 거래 사례 비교법 근데 이때 21회 때에는 출제자가 진짜 보너스를 주려고 작정하고서 하나 낸 거였어요 이거 하나만 알면 풀었으니까 이런 건 틀리면 안 되고 자 시장가액의 조정이라는 거 주셨다가 해요 급할 거 없으니까 자 하나 낸 거 이렇게 나눠서 하나 낸 거 하나 낸 거 하나 낸 거